목표 달성, 목표 달성, 목표 달성, 타워 서바이븐, 공도, 공략. 3차 합숙을 거치면서 천만 원의 상금을 향한 스타들의 치열한 상종 경쟁은 더욱더 흥미와 감동을 더해가는데. 자, 어떤 부위로 깨실 겁니까? 아, 머리로? 머리 괜찮으시죠? 아, 머리로? 자, 으라차차! 잠깐, 잠깐! 잠깐! 으라차차! 잠깐! 도대체 깨져있어, 지금. 어저께 뭐 어떻게 빠지는데, 우리가 너무 농업이네. 아, 뭐 내가? 아니. 아, 진짜로. 아니, 어떻게 뭐 어떻게 빠지는데. 눈비 타고 깨지지? 아니, 그러니까 눈빛에서 이걸 타고. 아니, 나 어떻게 할 줄 몰라서, MC인데. 아니 이렇게 하다가 깨기 전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따라하나 한다면서 깨끗히는 게 왜 자꾸 이렇게 말하고. 내가 알아야지 진행을 하니까. 아 죄송합니다. 따라올 때만. 따라올 때만. 10장.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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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은승. 구은승.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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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해. 이번에는 대단해. 정글링으로 뛰어. 오늘 방윤석 대기 대결 자세히 팀의 승훈이 박수. 한편 시청자들의 엄중한 심판이 네티즌 예상 탈락자 후보. 나 eller 어뢰 ERIC 때문에, 2일이 자세히 팀에게 네사 decía awake. 메인 이기좌가 4장 부정된 수 freeze. 1,ified o despiteman 106 Esse enzyme. 지금 똑같은 다 Very hard without you Any. 3위 163표를 얻은 김종성 2위 203표를 얻은 최정원 1위는 325표를 얻은 이잭이로 결정되었는데 세 번째 탈락자가 결정되는 오늘 바로 이들의 운영은 어떻게 될 것인지 잠시 후에 기대해 주십시오 3교시 체력 향상을 위한 체력 훈련 꼬리를 잡아라 양 팀이 각각 두 장의 호리를 잡고 일렬로 마주고 간주로 3대 팀의 꼬리를 얹어 잡으면 승리 단, 꼬리가 먼저 끊어지면 무조건 패 꼬리를 잡아라 네, 좋습니다 아, 첫 번째 몸풀기 게임인데 왜 여기 와 계십니까? 주장 자리이기 때문에 아니요, 좌석 같아요 이렇게 막 끌려와야죠 주장 자리이기 때문에 어, 이상하다 자, 주장 분들 양쪽에 앉아서 네 앉아서 나머지 분들은 뒤에 쭉 가셔서 허리를 잡아주시고 이쪽으로 이렇게 발견해요 그렇죠 퀸홀드 가래 호흡사도 있어요 오빠 뒤에는 아무런 사람이 있어요 오빠 뒤에는 아무런 사람이 있어요 아무런 사람이 있어요 자, 허리 잡으시고 맨 앞이 지어주세요 네 아, 잠깐만 제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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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좀 빨리 좀 하세요 지금 허리 잡으세요 제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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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 잡으세요 자, 빨리 허리 잡으세요 아니요, 어떻게 도와요 저기요, 잠깐만 엎으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너무 붙잡히신 거 아니에요? 네 요, 시작 아, 이게 지금 뭐하는 짓이야 야, 이거 봐요 이거 봐요 이런 게임 좀 제발 하지 말아요 네 이거 봐요 이거 봐요 지금 여기서 무슨 애정 행각을 버리자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런 짓 아니고 네 아니, 근데 더 웃긴 거는 왜 박경림 씨 꼭 유성준 씨 뒤에 있으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사실 여기 남자 4분 있는데 제일 낫잖아요 유성준 씨가 아니, 나머지 왜 한 분은 하니 씨도 괜찮고 네? 아, 좋지만 이완이면 다 옮지 마라고 아니, 여기 보세요 여긴 불만이 없어요 네? 아니, 박지윤 씨가 김성수 씨를 껴는다고 해서 아니, 여기는 다 고만고만하잖아요 하하하하 여기는 고만고만하잖아요 여기 고만고만하잖아요 눈빛 눈빛 아니, 근데 맨 뒤에 있는 분이 상당히 날렵해야 되는데 이범수 씨 이범수 씨가 맨 뒤에를 맞으셨어요 오늘을 굉장히 날렵하잖아요 보시면 아실 겁니다 보시면 아실 겁니다 네 날쌓돌이에요, 날쌓돌 오늘 그 죄송하지만 그 모자 쓰는 게 그걸로 끼워놓은 거잖아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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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시고 우리를 잡아라 라운드 1 자, 작전 회의하세요 작전 회의 회의하고 우리 뛰면은 우리 뛰어지지 않고 내가 꼬리를 잡는 거야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분명히 꼬리를 잡는 거야 꼬리가 안 빠져요 오늘 그 회의 내용이 뭐였어요? 어디로 움직거릴 건가? 이제 회의 좀 그만해! 아, 지겨죽겠어! 무슨 회의를 이렇게! 아, 내가 얘네 앞에 서면 약하고 근데 잠깐만! 승진 오빠가 끊는 거예요? 범수 오빠가 끊는 거예요? 범수 오빠가 끊는 거예요? 정말! 말 진짜! 자! 빰빰빰! 빰빰빰! 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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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근데 끝에 머릴 거 가! 자, 앉고! 앉고! 자, 허리 잡어! 허리 잡어! 끝에 머릴 거! 자, 허리 잡어! 끝에 머릴 거! 중간에 거 없어! 오케이! 자, 시! 잠깐만요! 아, 뭐야? 저 왜? 뭐야? 또 왜 파티 중요해요? 자, 왜? 앉아서 먼저 해요, 일어서 먼저 해요? 앉아서! 앉아서! 앉아서 하는 거야, 앉아서! 일어나지 마, 앉아서! 꼬리띠를 이긴다고! 아, 아파요! 오케이! 준비! 준비! 어떡해! 따라올 테마에 따라와! 어떡해! 시! 아, 시작해요! 조용히! 조용히! 자! 떠들면 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시작! 뭐야? 뭐야! 빨리 옮기게! 4벌벌리 하고! 다 해! 아, 시작! 아, 시작! 아, 시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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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리 서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판 강현수 씨의 어이없는 강현수 씨의 어이없는 스태프 엉키기로 다시 첫 번째 대결 우리 홀스의 미술의 승리! 우리를 잡아라! 라운드 투! 지훈아 그렇게 잡아 안 돼. 여기 손만 잡아. 아 그래 그래 그래. 야 씨! 아 바보하지 마! 빨리 움직이고 편하면 안 되는 거야. 시! 조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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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떠들어. 자 이거는 호텔고. 왼쪽 직진 전진. 오케이! 이쪽이 뭐라고? 이쪽이 전진. 오른쪽이 오른쪽이다. 잘 봐라! 네! 아니 지들이 앞에 있으면 지들이 왼쪽하고 오른쪽도 안 되지. 자 시작! 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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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진. 알아듬어! 아라들어! 왼쪽 왼쪽! 그렇죠! 아チャjos. 야 아니야! 앞 diteta hurried Sun. 안 들어. 안 들어! 왼쪽 왼쪽! 그렇지! 저 지금 Fitz! 안아들어 안아들어 왼쪽 왼쪽 그렇지 오른쪽 이건 서서하기 때문에 꼬리를 잡아야 돼요 그러면 규칙을 먼저 말하고 게임을 했어야죠 꼬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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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야 수고 Sue 이번에 서서하기 때문에 꼬리를 잡는 것만으로 하겠죠 꼬리일 거야 꼬리를 잡아 하면 됩니다 아구의 힘이 다 numero 어디서 놀았어요 아구가 이런 말이냐구요 멍건 없어 그럼 아무 치면 뭐예요? 아무 관계없는 거죠 아, 빨리 해요 서로 눈빛보기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 퀴즈 문제 아니에요 자, 시작! 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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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해서 원의 중심을 원의 중심 있는 사람은 이렇게 놀지만 매일 가해를! 잠깐! 잠깐! 이번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작의 무식한 돌진을 보면서 팀원들이 중심을 못 잡아 결국 2대 0으로 뿌리잡기는 우리 멋생이 팀 순위입니다. 4번씩 감성 훈련! 상대방을 웃겨라! 각 팀에서 한 명씩 나와 마주보고 앉으러 상대방을 먼저 웃기면 승리! 자, 3초 동안 말 안 하거나 하면 안 됩니다. 자, 시! 아, 눈빛도 준비 중이기 시작! 시작! 이제 뭘 준비해오냐면 최준 씨가 스위크에 나오는 거 있잖아 안 그래도 생각하는데 1, 2, 1! 2, 1! 아주 팀! 아주 팀! 내가 요거 보여줄게 나를 틈은 벌써 따라왔냐? 안 됐다고? 같이 가!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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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입니다. 박진희 씨 위기입니다. 정답! 말 안 하고 계십니까? 말만 하면 되는 건가요? 웃기셔야죠. 번갈을 웃기셔야죠. 자! 대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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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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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모두나 딴게 뭐예요? 뭐 들어왔어요 사과? 아니 내가 근데 저번에 내가 반말했잖아. 반말을 내가 너 몇 살이야 그렇게 했는데 그게 막 홍채 짓고 날리라는 거야. 아 그리고요. 아 잠깐만. 참 오해하지 않았습니다. 걔네 내가 지난번에 저도 방송 중에서. 아 웃기기지. 아니 웃기기지. 서로에게 본인 대충을. 뭐 상당한 시간이 아니에요. 아저씨! 상당도 채웠어요. 1점! 8점! 3점! 3점! 아니면 무슨 점? 3점! 3점! 자! 박지은 씨 탈락! 자! 유승준 씨의 승리입니다. 자! 다음은 양미라 씨와 이방수 씨의 승리입니다. 벗어볼까 이렇게? 아직 시작 안 했어요. 아니 시작! 시작! 한번 하세요!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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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로iversác 카페 Поэтому, 같아ISE쉬로 인자! 이게! 사움은! 하나, 박지 points 말씀이! individ인을 만듭니다. 자! 이방수 씨의 승리해! 미방수 씨의 승리해! ция! 투자! 형이 되게 웃긴단 말이야 시작! 이것은 말이야 전라도 있을 때 실제 상황이란 말이야 말은 소속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존이 형이 서울로 와버렸어 한 명이 전라도에 나와서 학교를 다녀가 숨어있어서 만났어 그래서 만나면 미팅을 하는 거야 그 다음 친구 둘이서 너는 절대로 사투를 생각하는 말을 하지 마라 그래서 그 친구가 말이 여기까지 너무름도 참았어 그래서 2시간이 지났는데 여자가 울었어 저분은 왜 말을 없으세요? 저분이 말을 했었어 문까지 넘어와서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여자가 그런 거예요 저분 고양이 어디세요? 세 번 하는 거야 빨리 시켜줬습니다 나이스! 수어! 딱 수어! 본인의 작전이 수포로 돌아가자 딱 거기서 가져왔어 너무나 허탈한 나머지 거기서 가져왔어 근데 말이죠 이게 왜 웃긴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말이죠 성의가 성의가 다음은 박경림 씨와 김정은 씨 박경림 씨와 김정은 씨 시작! 너무너무 웃음했다고! 말을 하셔도 됩니다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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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o. 아세요? 그렇게 웃atura 야 이쪽에 웃었는데 박경, 김 씨 지금 위기예요 계속, 계속 아관야바람 iev다 신경 자 김정은 씨 예상을, 예상을 드렸고 김정우 씨가 굉장히 그 진작이네요 시! 눈을 마주쳐야 돼요 시, 작! 여, 예! 여, 베이베! 여, 예! 뭐 하는 거야? 예, 여, 예! 여, 예 베이베! 여, 예 인생, 자연수%, 여, 예! 여, 예 입!" 여, 베이비 여, 베ид 말을 안 하셔야 돼요 여, 여, 예! 여 베이베! 여, 예 여, 예aremos 여, 예 여, 예 여, 여, 애 오 마이 갓! 예! 예! 요! 2초! 요 랩! 요 랩! 1초! 2초! 3초! 베이비, 베이비, 베이비 자! 한연속 회뇽환 썰렁죄로 인해 실격 처리! 자! 이쪽 팀에서 최강자도 이범수 씨입니다 이범수 씨! 자! 이쪽 팀에서는 김성수 씨! 이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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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곳 분위기 점점 더! 열기를 더 하고 있습니다! 자! 응원 좀! 이범수! 이범수! 자! 이 팀도! 김성수! 이범수! 이범수! 자! 들어가시고! 자! 준비! 시! 시작! 내가 엽기적인 헐크를 해보겠습니다 어서 주시죠? 원래 헐크는 누구십니까? 안돼! 엽기적인 헐크는 누구십니까? 안돼! 무서워! 슬퍼! 아우 슝나! 짐 캐리! 짐 캐리장 안 똑같아 똑같아 내가 생각하면 똑같아 여러분은 지금 봉숭악당을 보고 똑같을 거야 똑같을 거야 무엇이 무엇이 똑같을까 무엇이 무엇이 똑같을까 하나 둘 셋 달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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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아버지 저 누구예요? 난 니 앱이요 하잖아 하잖아 나 니 앱이요 나 니 앱이라고 아버지 이 세상에 UFO가 어딨어요? 유에프 군단을 무찌른다 무찌라 무찌라 나랑 좀 어쩌냐 그랜다 잊어 돌려놔 나는 어떻게 돌려놔 다 돌려놔 자 드디어 이범수씨의 공격 시작됐습니다 심장을 돌리는게 알았어요 심장을 돌려놔 대체 어따 돌려놔 자준방아로 돌려놔 자준방아로 돌려놔 자준방아로 돌려놔 제비 몰려놔 나 돌려놔 나는 몰라 항상 나는 니 앱이라고 세상을 다 니가 갖지 마라 가져라 가져오 다 가져오 세상을 다 그거 따라오세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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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비슷비슷해요 지금 정신 장난증 나는 지금 병원에서 나온지가 지금 3일 됐어 그렇습니까 항상 병원에 있다가 이 촬영할때만 방송국에 나와서 촬영하고 이 방송 여사상 간호원 조지해주세요 간호원 조지해주세요 괜찮아 간호원 짓나줘 나 좀 짓나줘요 간호원 입원시켜 11층에 입원시켜 괜찮았어 63층에 올라와 깔끔하게 거기서 63층에서 뛰어내라 이렇게 여기 스크라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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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크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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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처가 스크라치 돌려라 병원 상태를 제 상태로 괜찮아요 나는 애민이 깡 괜찮아요 세상 다 가자 나는 괜찮아요 난 애민이 깡 그렇죠 자 두 분에게 다 큰 박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임험수 씨도 그렇고 너무너무 정말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정말 두 분께서 너무너무 저희 나이 어린 후배들에게 너무나 좋은 것 이 세 분에게 정말 멋진 모습 두 분께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와우 5교시 취침 그리고 동거동락의 필수 과정 휘몽사몽 취침 직전 동요 고기잡이 이자를 잘 기름으로 취침 3시간 후 사이렌이 울리면 자리에서 일어나 정확히 부른다 오 오늘도 사규희 씨 수업을 못 마치고 아 이제 잠자리에 들 시간입니다 네 네 말도 좋아한 사람이 너무 거세요 제가 개 가지고 내뱉겠어요 자기가 갈마 싫어하는 분이 없나요 갈마 싫어하는 분이 없나요? 갈마 싫어하는 분이 없나요? 철수입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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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시집을 왜 갖고 나왔어요 아니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이 내용이 너무나 이렇게 와 닿아가지고 아 시를? 오늘 그 강현수 씨가 자기 전에 어 본인의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시를 준비를 하셨군요 아하 어떤 시? 내 그대를 생각하면 항상 그대가 앉아 있는 계경에서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한 일일 것이다. 언젠가 그대가 한없이 괴로움 속을 헤맬 때는 오랫동안 전해오듯이 사소한 일이다. 더 있으면 읽어보시죠. 본인이 감격에 복받쳐서 지금 읽다가. 자, 갑시다. 진짜 피곤하기 때문에. 안녕이들 주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시끄러워요. 잠을, 잠을 자게 해줘야지. 아니, 이거 보세요. 지금 자야돼. 지금 다른 분들 다 주무셔야 되기 때문에. 두 분 조회세요. 다음에 들려드릴 노래는 고기잡이입니다. 잘 듣고 이 노래 2절을 가사에 맞게 불러주십시오. 하하하하 고기를 부르네요. 사사사 사사 사 사 사 사 사 사 사 사 사 고기를 몰아서 어여쁜 해병에 가득히 차별은 선생님 한대로 가지고 웃어요 랄랄랄랄랄랄랄라 안녕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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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 아하. . .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요 baby 새 벽종이 울현에 새아 티미 바르면 ㅋㅋㅋㅋㅋㅋㅋㅋ ~~~ ~~ 자 강연수 씨 시작 자싸싸 시시시 포기를 물아서 물병 자 들어가 자 박경연 씨 자 샅샅 자 자 알았어요 시작 샅샅 시시시 고기를 뭐 자 샅샅 시시시 고기를 자 샅샅샅 샅샅샅 자 다운 자 다운 자 다운 샤샤샤. 뭘 쏴? 무슨 춤? 샤샤샤. 샤샤샤. 무슨 그 이범수 씨도 아니고. 쑤쑤쑤. 쑤쑤쑤. 잘했다. 자 바로는 너무 신경 쓰시는 것 같은데. 자 다음 다음 이범수 씨. 사사사. 동일스럽게. 샤샤샤. 샤샤샤. 고기를 몰아서. 어여쁜 이 병에. 가득히 차면. 선생님. 가지고 온다야. 랄랄랄랄랄랄랄라. 아니. 드디어 또 한 번의 합숙이 끝나고. 운명의 순간. 생존 결정. 탈락자 투표. 네티즌 예상 탈락자 후보와. 하루 동안의 합숙 생활을 기준으로. 냉정하게 탈락자를 투표. 탈락자는 팀에서 영원히 떠나게 된다. 한편 이진이가. 네티즌 탈락 후보와. 1위로 선정된 가운데. 세 번째 탈락자는. 과연 누가 될 것인가. 첫 주에 김채현 씨. 그리고 둘째 주에 브라이언. 그리고 과연 오늘은. 어떤 분이 최종 탈락자가 될지. 마지막. 또 한 분 한 분씩 또 한 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늦게까지 다들. 고생하셨는데. 더 열심히 못한 것 같아서. 이제. 불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밤을 산다는 것도 힘들지만요. 같이 어울려서 즐겁게 하잖아요. 그런 자체가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즐거운 비명도 표현할 수 있겠네요. 즐거운 비명이라는 게 무슨. 주관적인 그런 내용이죠. 잘 생각해 보시면. 집 와서 이렇게 주무실 때 생각해 보시면. 생각이 나을까요? 생각이 안 나면 본인의 집에 전화해서 물어봐도 됩니다. 저요? 저요? 어떤 통신수단을 이용해서 연락을. 비둘기 있으세요? 정훈 씨부터 올라가서. 이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씨부터 시작 username name. 저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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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드디어 스타 서바이벌 동고동락 세 번째 탈락자를 가려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예상 탈락자는 우리 이재희 씨였지만 과연 오늘 누가 세 번째로 탈락을 하게 될지. 지금부터 한 분씩 자신의 봉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훈 씨부터 시작합니다.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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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윤 씨 뭐 공평 중 공평 공평 연 김종섭입니다. 김종섭 씨도 성공했습니다. 다음은 하리 씨. 성공. 바로 브라이언과 환희가 사는? 브라이언 투 더 스카이의 숙소입니다. 브라이언 투 더 스카이의 숙소입니다. 벨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고 있지 않을까요? 아, 벨 소리가 상당히 60맨대. 요즘 전자벨 다 쓰지 않습니다. 잘 있었어. 동고동락 특별 이벤트. 브라이언 탈락 2위. 자, 일단. 자, 들어가. 들어가 볼게요. 너무 좋다. 아, 뭐 이거 말이죠. 뭐야. 아. 잤어요? 야, 이거 남자 둘이 사는 집이라 그러는데도. 아줌마. 아니, 죄송하지 말고. 아, 뭐 이거 팬들. 아, 이게 그 우리 플라이 투 더 스카이가 사는 친구군요. 그 이제 그 브라이언 굉장히 궁금했는데. 뭐 우리 환희 씨 말에 외면 굉장히 쓸쓸해하고 이렇게 특히 목표 달성 촬영이 있는 날이면. 얼굴이. 환희 안 떨어졌어요? 네. 환희 떨어졌어요? 아, 환희 씨. 안 떨어졌어요. 아, 다행이죠. 팀원이니까. 알겠습니다. 아유 참. 저 자꾸 이거 뒤지지 말고요. 저 가서 아침밥을 좀 해 주시던가. 아유, 잠깐만요. 아유, 잠깐만요. 아침부터. 아유, 잠깐만요. 아유, 잠깐만요. 술 드셨어요? 아니, 술도 안 차시는데. 아니, 지금 너무 제가 충격적인 걸. 왜요? 이게 지금 쇼핑백 여기 구석에 있었는데요. 분명히 환희 씨는 지금 저희랑 같이 들어왔죠? 이게 지금 봐봐요. 우리 잠옷이랑. 우리 팀복이랑. 아, 이걸 아직도 갖고 있는 겁니까? 네, 간직하고 있습니다. 우리 브라이언 상당히 탈락 후에. 귀엽네. 귀엽죠? 탈락 후의 모습을 상당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탈락 후에 어떻게 지내나 굉장히 걱정을 하면서 왔는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 그냥 그동안 공부 많이 했고요. 음, 다음에도 뭐 이런 서바이벌 게임 같은 거 많이 들어갔으면.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더 재밌게 하려고 연습 많이 했어요. 준비 많이 했어요. 그, 혹시나. 네, 보니까. 솔직히 지금 이래도요. 그날 그 탈락하고 굉장히 많이 힘들어했어요. 누구예요, 그 쓴 사람들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안 썼는데. 근데 형이라고 얘기 한, 들었는데요. 누가, 누가요. 네? 그건 저에 대한. 흥물 났는데요. 저는 아니에요. 그건 믿어주세요, 진짜. 어쨌든 간에. 브라이언이. 건강한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사실 좀 약간. 살이 좀 빠진 것 같긴 하네요. 뭐 먹을 거 안 갖고 왔어요? 왜? 아, 사람이. 성격도 변했네. 아, 이제는. 사건이. 예전에 브라이언이 이제는 성격이 아니었거든요. 브라이언은 뭘 갖다 줘도? 항상 겸손하고 나다하던 사람이. 이제는. 먹을 걸 안 갖고 왔뇨. 아니 그게 아니고 아침이니까. 그러니까 이 아줌마 데리고 오는데 아줌마가. 나중에 이런 집에 삽시다. 이게 좋은데. 몇 평이에요? 뒤에 보면 국장도 있고요. 테네시장도 있고, 농모장이 있고요. 아, 여기. 아니요. 온다입니다. 성격 많이 벌어요. 예전에 이런 농담 안 했는데. 예전에 이런 농담 안 했는데. 아, 허풍권 좀 몰랐는데. 아, 브라이언이 진짜 성격이 이렇게 변했는지 몰라. 잠을 안 잤더니 원래 이래요. 아. 저는 원래 이렇게 환희 스케줄이라든요. 잠을 안 자요. 왜요? 올 때까지. 왜요? 걱정 많이 했거든요. 환희를 기다리느라고 잠을 안 자고 있었어요. 둘이 거의 그 신혼부부같이 이렇게. 그래서. 네? 나쁜 일 나가면. 집에서 기다리게. 사실 난 오늘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만 물어보려고. 네, 물어봐요. 네. 오늘 뭐 제가 온 이유도 그렇지만. 이 동거동락에 지금 현재 김채원 씨가 빠지고 여자 넷 있지 않습니까? 내 중에 누가 제일 나아요? 일단 가두셔보세요. 나는 불안을 주려고 진짜 선물 준비 왔는데. 그 말에 제가 상처를 받아서. 아니요. 그냥 드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탈락한 입장에서는 브라이언이 여러 가지가 또 걸릴 수가 있죠. 박혜진 씨는 그냥 본 건데. 그게 굉장히. 깼어 아니죠? 아 죄송합니다. 저기 공복에 또. 공복에 혹시나 두 분 중에 한 분이 실수했을까 봐. 근데 아까 그 개 뭐예요? 어디 갔어요? 아니 근데 이게 전체로 보면 개인데. 여기만 이렇게 보면 닭쥐 같아요. 아주 그냥 이. 이게 뭐예요? 또치예요. 또치. 또치. 또치도 아니에요. 누가 개 이름을 또 치를 줘. 우리 숙소에서 그냥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모닝 초크예요. 여기 있어요. 선물. 선물 준비 왔어요. 네. 네. 포장지 상당히 촌스러워요. 뜯어보세요. 네. 일단 그 박혜진 씨가 준비한 선물이니까. 캬. 또 정성스럽게. 하니 씨가 촬영 나가고 없을 때 브라이언 혼자 춥고 쓸쓸하게 보내지 말고 따뜻하게 보내라는 제 마음이에요. 아니 이게 무슨 새끼줄로 하는. 이거 진짜 만들었어요? 제가 떴어요. 진짜요? 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자 4명 중. 누가 제일 좋아? 당연히 경림이 누나 제가 추천해요. 우애인생. 브라이언 성격 많이 바뀌었어요. 이것이 말이죠. 브라이언 방이죠? 이 브라이언 방이죠? 네. 파니 씨 방은 또 따로 있고. 네. 이게 가족사진인 것 같네요. 네. 어머니 아버님 그리고 동생. 친형님. 아 형님. 브라이언. 네 마지막 끝나기잖아요. 저 경림이 누나한테 이거 드릴 거 있어요. 아 그 박혜진 씨한테. 아. 이거 뭐 제발. 이렇게 잘 예쁜 게Justice영. 하 하 하하 아. 하 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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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advertising. 인사의 α 그거. Хот loves. Rashid 씨 감사를 드리고. 저희들 아주 기분 좋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환희 씨 같은 경우에는 잠도 못 잤을 테니까 빨리 이제 주무시고 우리 브라이언도 잘 주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갈게요.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자, 박근혜 씨입니다. 마음이 이전이 씨입니다. 단무지!". jo ه dollars 우리 Monsieur 오케이 오케이. 자, 이렇게 되면 오늘 예상 탈락자 이진이 씌웠는데 예상이 또 2주째 빗나갔습니다. 과연? 자, 유승주 씨. 이제 여기 있는 다섯 명 가운데 한 명이 오늘 세 번째 탈락자입니다. 오, 온라인 가! 아, 온라인 가! 아, 온라인 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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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